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책임근재보험 선행문제풀이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강의 다 잘 들으셨죠 기본강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기출문제 그리고 약술 대비 중심으로 좀 먼저 문제의 어떤 맛을 보고 그런 사례문제 이런 것들 또 약술 어떤게 나올 것이냐 그런거를 대비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번째 시간이니까 자 2차 시험 대비 전략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체손해사정사 앞으로 6개월 남았죠 시험이 지금 2차 시험이 8월 1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2, 3, 4, 5, 6, 7 해가지고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4과목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없습니다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감옥당 한 달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는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책임근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최근엔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시험이 지금 사례와 약술 이렇게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인데 사례가 60점 약술이 40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책임법리에서 10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임보험 강론 부분 그리고 이 총론 부분이 있죠 책임보험 총론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근재보험이 40점이 나왔었습니다 근재보험은 약 30%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는 40%가 작년에는 40%가 나왔다 그래서 최소 30% 이상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최근 5년간 출제 경향도 보시면 계산 문제하고 약수력 문제가 약 5대 5 56%하고 44% 이렇게 해서 5.5 대 4.4 4.5 해가지고 절반 정도씩의 어떤 비중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한번 느끼면서 올해는 뭐가 나올까 결국에는 공부는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좀 중점을 두는 그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비율은 계산 약술 5대 5 그 다음에 책임 근재는 책임보험 총이 7 중심으로 두시고 근재는 약 30% 정도만 강의를 그 공부를 이렇게 비중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유력 분야를 한번 꼽아보자면 배상책임보험 총론 부분이 지금 매년 거의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미출제됐죠 2020년 미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어떤 게 있나요?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의 특징이라든지 또 보험자 대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3대 의무보험 아시죠? 특약부 화재보험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약 그리고 다중영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은 지금 아주 중요한데 2019년하고 20년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냐 특히 요즘 불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꼭 한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제보험 여기 좀 익히는데 근제보험이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사례 약술 10점 아 이거 좀 오타가 났는데 그래서 결국 근제보험은 사례 한 문제 그 다음에 약술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근제보험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선원근제 쪽이 나오지 않겠냐 국내 근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족보상금의 상속 후 공제 유족보상 상속권자와 수급권자가 다를 경우에 보험금을 안분하는 방법 아시죠 상속 후 공제설 대법원 판례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본 강의까지는 어느 정도 들으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부터는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 정리는 뭔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줄도 치고 형광펜도 하고 그러면서 내용에 대한 나만의 강약을 두는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단권화라고 하죠 형광펜 메모도 붙이고 형광펜으로 줄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 각 과목별로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서브노트 약수력 문제에 대해서는 서브노트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책 하나씩 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그리고 암기는 6월 7월달 정도 8월 1일이 시험이니까 6, 7, 두 달 정도는 암기 지금은 이제 암기를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조금씩 암기하시고 나중에 6월부터는 아주 그냥 불도저처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많이 넣어가야 돼요 그래서 6월부터는 암기 중심으로 간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2월부터 한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강하게 정리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기본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듣고 정리 2워독으로 넘어가야 그래서 최소한 3워독은 해야지 시험 합격을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요령 보시면은 사례 문제풀이 요령 먼저 보실게요 사례 문제는 어떤 사례가 주어지잖아요 보험금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우리 순서 아시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보험 약관상 보상 책임이 있냐 없냐 면부책 이게 이제 면부책이라고 하는데 면부책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잡으실 때도 1, 2, 3, 4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 목차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모두 문제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그냥 묶어서 보상 책임 검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 자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굳이 거기서 법률상 배상 책임 어떻고 다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사례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2, 손해배상금 산정 그 다음에 4, 지급보험금 산정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라 그러면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 750조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책임 755조에서 760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찾고 보험이 계약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보장이 되냐 안 되냐를 다시 한번 판가름을 해줘야 됩니다 왜?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약관상 보상 책임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통과했다 1차, 2차 통과했다 그러면은 3차 손해배상금 계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에 나눠서 목차를 해서 손해배상금 산출해주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어떻게 돼요? 자, 보상한도가 있죠? 보상한도 손해배상금은 2억인데 보험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보상한다 1억까지만 보상이 된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빼줘야 되고 아시죠? 그 다음에 보험금 분담 중복보험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그런 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두 개 이상의 보험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중복보험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 분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나오는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갑이 을을 때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수로 뭐 설렁탕 국물을 흘렸다 화로를 집어던졌다 실수로 뭐 이런 것들 이런 도식화를 해줘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사장이 있냐 사장이 있으면은 사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사고 시사 문제와 연결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맹견 사고 작년에 나왔죠 개물림 사망사고 속출 자 올해 2월에 맹견 의무보험이 또 시행되잖아요 근데 2020년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헝가리 유선 침몰 사고 이게 몇 년도였습니까 헝가리 그 강에서 우리 국민들 열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2019년에 선주 배상 책임 보험 나왔습니다 출제됐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어떨까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거를 강하게 밀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한번 좀 나올 수 있다 국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임상 시험 배상 책임 특별 약관에 출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국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우리 중요한 보험이니까 거기에 임상 시험 코로나 백신의 임상 1상 2상 3상의 임상 시험이 들어갔을 때 그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균을 많이 넣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보험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얼마 전에 군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 돌아가시고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났었죠 그래서 그때 사망하신 분은 없었지만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게 또 올해 출제가 유력하지 않겠냐 주상복합 아파트 16층 이상은 뭡니까 특약부 화재보험 신체 손해배상 책임 특약 15층 이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4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 다쳤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이 주어지고 어떤 보험으로 얼마가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최근의 사고 시사 문제와 연결 그래서 뉴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그런 거를 한번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약술 대비 요령인데요 약술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결국에는 시험장에서는 결국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하나하나 쓴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주 좋은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하면 공부보다는 직접 손으로 쓰는 공부 중요하다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약술로 출제하기 좋다는 부분이 나오면은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정리하세요 꼭 순서대로 하려 그러면은 사람이 지쳐요 왜? 중요한 건 뒤에 거 쓰고 싶은데 앞에다가 쓰려니까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하려 그러면은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순서에 관계없이 중요한 거를 그때그때 한두 페이지 기분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서브노토 필요 없다 무조건 쓰니까 그래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껴 쓰기 하듯이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 집중해서 이 부분을 쓰면서 이해하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아우 쓰라니까 쓰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러니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자 그래서 약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0개에서 100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과목당 그래서 스프링노트 4권 사서 각각의 과목에 하나씩 정리하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최종 핵심 약술 주제 최소 30개 나중에 이제 정리하다 보면 왠지 나올 것 같다 강사들이 많이 찍어주는 게 교집합이 생겨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브리타 아 이거 좀 나올 것 같은데 나만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 같이 보는데 저 구석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찍어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뭐 150개씩 찍어서 해도 또 빠져나가 버리니까 일부러 우리 출제위원분들이 정말 생각지 못한 걸 하나씩 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준비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험 범위가 확장돼 버리고 일정 부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그 대신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응용해서 어떻게든 아 나 이거 준비 안 했으니까 안 써 못 쓰겠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자 작년에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그 나왔죠 시험에 그래서 내가 준비 안 했다 그래도 결국 놀이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아 시설 소유자 특약 비슷한 거네 근데 거기에다가 놀이시설이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가입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가 가입 대상이 되겠죠 정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시설 소유 리스크 시설의 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겠구나 여기까지만 정리해줘도 정말 2, 3점은 나옵니다 운 좋으면 3, 4점 그러면 내가 준비 안 했지만 2, 3점 3, 4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 나 이거 몰라 준비 안 했어 끝 시간 없어 그러면 0점입니다 그래서 약술이라는 거는 정말 100% 완벽하게 준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4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2문제는 내가 준비한 거에 나오고 그리고 3문제까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을 경우도 나머지도 어떻게든 연계해가지고 쥐어짜내면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술 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1, 2점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1점이 결국 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약술 대비해서 중요한 게 최근 법률 개정사항을 반드시 정리해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사항 2018년에 출제됐었죠 그 다음에 기출 약술 문제를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 나온 게 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 게 또 나온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근제보험 일시보상 문제가 나왔어 이게 이미 세 번이 나왔던 거예요 세 번 세 번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찍었었죠 또 그래서 일시보상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 시간에 또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그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씨 못쓰더라도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써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답안 작성 연습이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공부 결국 시험장에서는 써야 한다 많이 쓰세요 팔이 아프도록 그랬을 때 그게 합격의 밑거름이 꼭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수정사항 좀 안내해 드릴게요 교재에서 좀 지금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중이업소 배상 책임인데 지금 142페이지에 과실 책임주의로 되어 있어요 다중이업소 근데 이번에 무과실 책임주의로 좀 변경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 2021년 1월 5일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과실 책임주의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변경됐다 그런데 시행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변경은 됐는데 시행이 7월 6일 이래서 약간 애매해요 애매 자 2021년 7월 6일 이전 사고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거고 2021년 7월 6일 이후 사고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2021년 7월 6일 이전의 사고다 그러면은 과실 책임주의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방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시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에 해야 된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13조의 2에서 보시면 보험 가입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쭉 나가다가 여기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해야 된다 여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주의가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개정은 됐는데 시행은 7월 6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선행 문제풀이 강의 계획 그래서 지금 총 20강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오늘은 1일차 OT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산출 기본 그래서 1에서 4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책임법리하고 손해배상금 산출은 우리 사례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례문제가 나오더라도 책임법리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게 책임지는 거지 민법 제 758종과 756종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출 손해배상금 산출도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손해배상금 자체가 형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나오면 좋은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확립을 어느 정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2, 3일차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20문제를 풀면서 추가문제에 합쳐서 그렇게 풀고요 4, 5일차에는 약술 대비 70제 약술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 70개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임법리 요양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근제보험의 체계 제가 이 표를 기본강의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상 큰 숲을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를 항상 알고 계세요 그래서 책임법리와 손해배상금 산정 내가 잘못했다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 그랬을 때 그 근거가 뭐냐 법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얼마 물어줘야 돼 그렇죠 금전 배상의 원칙 민법제 763조인가요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이 있다 보험 몇 조 몇 탕으로 해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배상책임보험에서 어떤 보험으로 물어줄 것이냐 그리고 근제보험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반복하는 거는 책임법리하고 손해배상금 산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법리 배상책임 발생의 근거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개 일반 불법행위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 채무불행 책임 특별법상의 책임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 몇 조입니까 민법제 750조 특수불법행위 책임 몇 조죠 민법제 755조에서 760조까지 그 다음에 채무불행 책임 민법제 390조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또 뭐 화보법 다중이용업서법 재난배상 안정기본법인가요 이런 법들이 다 특별법상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4개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아시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가 누구를 때렸다 고의죠 고의 그리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실수로 할머니를 부딪혔다 아이를 부딪혔다 했을 때 과실이 된다 그래서 고의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적 책임은 발생하는 거죠 보험으로 안 된다는 거지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과실 과실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의와 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동일하다 아시죠? 고의와 과실은 법적 평가가 동일합니다 손해배상금도 동일하게 산출하는 거예요 다만 고의는 보험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불법행위 750조의 요건입니다 제가 몇 번 했죠? 고, 책, 위, 손, 인 두 문자로 암기를 해주시고 고, 고의과실, 위법행위, 고 책, 책임능력 위, 위법행위, 손, 손해배생, 인, 인과관계 이렇게 다섯 개 그래서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행위 자 위법행위는 가해행위 플러스 위법성입니다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위법성을 조각내리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법행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 김, 정, 피, 자 정, 김, 정, 피, 자 정당방위, 근기, 피난, 정 정당행위, 피의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다섯 개 정, 김, 정, 피, 자 고, 책, 위, 손, 인, 정, 김, 정, 피, 자 이렇게 해주시고 손해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였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실책임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3대 원리입니다 과실책임주의 그렇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책임져야 되죠? 이게 바로 과실책임주의입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 우리 정신에 뿌리박혀 있는 과실책임주의다 그래서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책임 안 줘도 된다 이게 바로 과실책임주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사고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피해자들은 막 수십 명씩 죽었는데 그러면 아무런 보상도 못 받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무과실책임주의가 나왔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무과실책임주의니까 무조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과실책임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의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진다는 원칙이에요 자 불법행위의 조건 다섯 가지 뭐였습니까? 고, 책, 위, 손, 인 그 중에서 고, 고는 뭐였죠? 고, 이, 과실 과실은 없더라도 나머지 조건 책, 위, 손, 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는 있는데 고의과실이 입증이 안 됐다 그랬을 때도 책임지라는 게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따라서 위법행위하고 책임능력 이런 거는 있어야지 무과실책임주의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 피해자 구제에는 더 강화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과실책임주의가 나오면 이거는 좀 의무보험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의무보험 그래서 과실책임주와 무과실책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건 책임능력 있었죠 책임능력은 뭐죠?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인시할 수 있는 정신능력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책임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책임무능력자가 있어요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죠 왜? 고책위손인 중에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책임무능력자에는 심신상실자와 미성년자가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있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어디까지냐? 만 12세 이하 그러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만 15세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하는 초등학생 이하는 책임능력이 없어요 불법행위 성립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다 그리고 만 13세에서 14세는 그때그때 다르다 사은별로 판단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판례에서 책임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만 12세 이하는 없지만 만 15세 이상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위법행위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가해 행위다 가해 행위가 있으면 일단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 김, 정, 피, 자 정당방위, 긴급핀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 약수령으로 C급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죠 자 가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랬을 때는 치료비 이런 것들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의 불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손해에는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또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수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는 이렇게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죠?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설이 통설판례다 통설판례 통상적으로 특정 행위로부터 문제되는 결과의 방생이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겁니다 약간 애매한 개념이에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만하네 상당하네 그럴만하네 이런 의미가 바로 상당인과관계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조건설 그 다음에 기타학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설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특수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자 특수불법행위 책임 지금 일반 불법행위 책임 말씀드렸죠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이제 민법제 755조에서 760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불행 책임 이렇게 나온다 자 보시면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민법제 755조에서 760조까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아까 책임 무능력자 누구누구 있다 그랬죠 심신상실자 그 다음에 12세 미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민법제 755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756조가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거를 사장이 책임지는 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에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근제 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요 EL 특약이라고 하죠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와 이거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민법 390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390조 요거는 채무불이행 책임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특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비는 책임 757조 이건 뭔가요 도구비는 책임 없다 그래서 도구법자 특별약관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고 있죠 민법제 758조 공작물 소유자 책임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그런 특약들과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 점유자 책임 759조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동물 점유자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라 사례 문제 반려견이 사람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다 나왔죠 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과 연결될 수가 있고 작년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좀 이거는 약하게 좀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넘겨버리세요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작년에 또 요거 나왔죠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를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진정 연대 채무에 해당된다 진정 연대 채무에 반대입니다 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채무란 거는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 몸처럼 채무를 이행해라 그게 바로 연대 채문데 부진정 약간 진정이 아니라는 거죠 부진정한 연대 책임 그래서 약간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왔으니까 올해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개념만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그 755조에서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755조 이건 뭐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 753조 754조 이게 심신상실자죠 이게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독 의무자가 그거를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그래서 요거는 중간 책임주의에 해당이 된다 과실 책임주의의 하나입니다 중간 책임주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원칙인데 그거를 전환시킨 거죠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여덟 살 우리 꼬마가 여덟 살인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망치로 깨버렸어요 애들이니까 그냥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다 무개념 이게 깬다는 행위가 뭔지 책임 능력이 없죠 그랬을 때 자 백화점 사장님이 백화점 사장님이 청구하겠죠 야 꼬마야 너 이거 깼으니까 하나에 100만원이거든 4개 깼으니까 400만원 줘 이랬을 때 꼬마가 책임 있나요 책임이 없죠 불법행위 성립을 안 합니다 왜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 요건 중 하나인 책임 능력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불법행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부모가 법정감독 의무자 친권자나 후견인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책임을 대신 물어줘야 된다 그 근거가 뭐다 민법 제 755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법정감독 의무자가 있고 대리감족 의무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55조 자 대리감독자에는 누가 있죠 정신병원 의사 학교 교장선생님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이 대리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거기서 애가 사고 쳤어요 그러면은 아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통 애들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원장하고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보험금 들주려고 이렇게 역검 역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부모님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관리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어린이 그 시설 교육시설 배상책임이랑 경합이 되면서 어떤 같이 공동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단독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대리감족 의무자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된다 그 감독 의무자가 책임지는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18살에 우리 뭐 예를 들어 애가 있다 근데 걔가 고등학생인데 차량을 이렇게 파손시켰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죠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불법행위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이 애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럼 이 차주가 얘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요 저 돈 없어요 그러면은 황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부모님 어디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차주가 차주가 부모님한테 수리비 500만원 주십시오 했더니 부모님이 잠깐만요 저희 애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로서 저희가 책임을 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민법 제 755조와 750조를 보세요 그렇게 하고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야 이런 경우에도 이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양감독을 잘못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750조의 책임을 본인 스스로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가능하다 무조건 부모 책임으로 가는 건 아니고 구체적 사례에서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제 책임에 대해서 친권자 본인의 민법 제 750조 책임으로 갈 수가 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